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. 보다 전문적인 교육 커리큘럼을 갖추고 기존 특성화고와 차별화를 두겠다는 계획입니다. 현재 개발 추진 중인 우남뜨 AI 융복합도시에 첨단산업을 집중적으로 유치할 계획인 만큼 졸업 후 인턴 기회나 취업 전망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. 또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,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AI 융합교육이 이루어지는 오산시가 될 것입니다. 학부모들은 자녀들의 진로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며 반기고 있습니다. 학부모로서 생각을 해보면 아이들이 고등학교 진학을 할 때 선택지가 넓어지는 거잖아요. 그전에는 특성화고를 진학을 하려면 대부분 외부로 나갔어야 되는데 지금 오산 안에서 선택할 수 있으니까 그런 기회가 생긴 것도 좋은 일인 것 같고 AI 특성화고 유치에 앞서 일반고 두 곳을 AI 융합교육의 거점 학교로 운영해온 오산시는 앞으로 학교와 마을을 연계한 AI 허브 구축으로 교육 대상을 점차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. OSTB 양하나입니다.